홍삼즙의 효능 1. 노화 방지, 피부 미용 홍삼즙에는 노화를 억제하는 효소들이 함유되어 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콜라겐 분해를 막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주어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 면역력 증진 홍삼즙에는 말톨과 아미노산, 유기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항상화 작용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진시켜줍니다. 특히 위장 등 소화 기능이 약하고 원기가 떨어진 사람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있습니다. 3. 빈혈 예방 꾸준히 홍삼즙을 섭취하면 저색소 관련 질환 및 빈혈 환자에게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치매 예방 치매는 주로 뇌와 관련된 세포가 파괴됨에 따라 나타나는데 홍삼즙에 다량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뇌의 세포를 활성화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